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A씨는 노예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리계획 하부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했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당연히 여기서 실시계획인가처분 같은 경우는 형성적 행정행위겠죠. 옳은 것을 모두 굴렀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형성적이죠. 형성행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는 형성행위입니다. 그리고 계획의 하부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도 갖춰야 되겠지만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이익형량, 비교형량해야 된다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절차법은요. 제가 이거 강의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독일은요. 개확정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확정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다. 틀렸네요. 행정절차법에 적용되는 것은 처신을 지혜롭게 하라. 처신지혜입니다. 즉 처분, 신고. 이 신고는 자개환결적 신고예요. 행정지도, 예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아요. 처신지혜만 적용됩니다. 올해 10회 사례 문제도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조달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유법하다는 주장. 결국 당의 조달계약의 해제가 처분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분이 아니면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독일은 있거든요.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처신지혜. 입법예고, 행정예고. 기억하십니다. 다음, 노예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서 A씨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재반, 공익, 사익을 비교해 형량해야 된다. 이게 형량명령 원칙이죠. 계획재량에 관해서는 형량명령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량명령 원칙은 계획결정 뿐만 아니라 앞에서 했죠. 변경결정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쓸 수 있는 키워드까지 선택경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라는 얘기죠. 후행 실시계획 인가에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리죠. 계획자가 나오면 하자승계 안 돼요. 행정계획은 너무 다양하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하자승계를 인정할 것 같으면 다 인정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가 들어가도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공익사업은 보통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하부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하자승계 안 된다. 이게 수험 팁입니다. 계획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별개로 봐야 하자승계를 부정된다. 알아두십니다. 팁, 행정계획과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하자승계를 부정한다. 계획, 사업. 두 글자를 조심하세요. 다음, 행정에 대해서 옳은 것이네요. 방금 봤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하자가 당연 무효이면 무조건 하자승계가 되는 거예요.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취소사유일 때 하자승계가 만약에 부정되더라도 얘가 무효이면 얘도 같이 그냥 무효가 돼요. 따라서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취소사유일 하면 후행수용재결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승계가 안 돼요. 그런데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무조건 다 같이 무효가 돼요. 여기 보세요. 실시계획인가 처분과 수용재결은 원칙적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 실시계획이거든요. 사업자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공식이죠. 사업자가 들어왔으니까 하자승계는 부정됩니다. 그런데 선행처분이 무효면요. 무조건 하자승계가 인정돼서 다 같이 무효가 돼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판례가 이 표현을 계속 써요. 무효가 아니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연 무효면 후행처분도 그냥 같이 무효가 돼요. 하자승계 인정료분 이거는 사례기록 대비입니다. 답안지 써야 될 내용. 다음. 상대와 있는 행정처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지되지 아니하도록 고지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절차법 24죠. 이게 타시험에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처분 방식.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문서로 해야 돼요. 만약에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알았더라도 이런 것들, 이런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행정법은요. 객관주의와 표시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아요.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지되지 않은 처분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경로로든 알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죠.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돼서 행정처의 자력기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고 보는데, 이게 유승준 사건에서 판례가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되는 거죠. 다른 경로로 통해서 알아낸 거, 이건 소용없습니다. 다음,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임명권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한 의원 면직 처분은 다 위법한데, 무효는 아니라고 봤어요. 무효가 아닌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의원 면직이라는 건 직권 면직의 반대인데, 원하는 의사입니다. 보통은 사직원 제출을 한 걸 의미해요.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면직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의원 면직 처분에 사직원 제출된 사직원을 수리하는 소극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밀행성이 있죠. 직원이 누군지 공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임명 제척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효인은 이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런 관행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면 의원 면직 처분은 소극적 확인행위에 불과해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국정원장은 임명 제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의원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은 하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무효인은 이르지 않는다. 알아두십니다. 왜냐하면 의원 면직 처분에 사직원 수리 같은 경우 소극적 확인행위에 불과하다.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 면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명 제척권도 있었고. 병문천장의 신검이네요.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서 현역병 임의원 대상자 편입처분을 보충력 편입처분으로 변경했어요. 여기서 잘 알아도 돼요. 얘가 선행처분입니다. 얘가 후행처분이에요. 그런데 현역병을 보충력 편입으로 변경하면 이 후행처분에 의해서 선행처분은 결국 직권 취소되는 거예요. 그 외에 보충력 편입처분, 즉 후행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중대 명백하지 않은 하자, 취소사유죠.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처분인 현역병 임의원 대상자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느냐. 이게 바로 취소의 취소입니다. 여러분, 이거 브리타로 대비하세요. 사례로. 왜냐하면 취소의 취소는 이렇게 선택형 질문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타 시험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쟁점은 아니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 시험에 선택형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 가능성인데 판례는요. 절충소를 취합니다. 침익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얘가 되살아나면 안 되죠. 따라서 부정하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를 하면 당초의 수익적 처분이 되살아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단서는 있어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절충소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현역병, 보충, 보충력. 얘가 수익적 처분이라고 아시면 안 되겠죠. 현역으로 가는 건 국가를 위해서 자랑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나는 수익적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좀 침익적이잖아요. 현역으로 가는 게. 그런데 보충력으로 바꿔서 보충력평위처분에 의해서 얘는 쉽게 말하면 직권 취소가 된 거예요. 얘에 의해서. 그런데 얘의 취소사인 하자가 있어. 얘를 취소해서 얘를 부활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충선. 현역병, 이건 침익적 처분이니까 취소의 취소는 부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여기는 시험에 나왔던 모든 질문을 다 정리했습니다. 현역병,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의 취소 부정. 논리는 이래요. 보충력평위처분으로 인해서 당초의 현역병 처분 자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즉 현역병 편입처분은 직권 취소되는 실질이 있어요. 그게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현역병 임용 대상자 편입처분이 보충력 편입처분으로 직권 취소가 되는 그런 성질을 얘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럼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의미가 얘가 있는 건데 얘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얘를 다시 직권 취소해서 얘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의 취소로 부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효력 회복되지 않는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객관식으로 맞추면 돼요. 여러 번 보면 됩니다. 공유수면법. A도지사는 택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머누를 부여했네요. 그런데 갑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시설 매립지로 이용하고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했네요. A도지사는 승인을 해줬어요. 이 매립지 인근에는 비재단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법정부의고사에서 나왔던 마산에 있는 트라피스 순요사건입니다. 이 순요사건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얘는 단체소음을 부정했던 사안이죠. 중요한 질문이니까 알아두세요. 우리 법정부의고사에서 사례로 나온 것이 지금 선택형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다 알아둬야 됩니다. A도지사의 갑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및 공유재산 매립목적 변경 승인 처분은 강하수와 허가 아니죠. 특허제량입니다. 틀렸네요. 둘 다 특허제량이에요. 자 다음. B는 B는 B재단법인이죠.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위해서 자신의 직원들의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이게 단체소음이죠. 단체소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택기 판례는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이건 자연인의 권리로 봤죠. 따라서 이 재단법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한 고슴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고 본 중요한 판례입니다. 틀렸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 이익의 향유주체는 자연인의 불가입니다. 법인 자체의 이런 이익은 침해될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원고적격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단체소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여기는 재단법인인데 우리는 사단법인으로 시험에 나왔죠. 대한약사협회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단체소음의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단체소음의 원고적격이 부정됐고 재단법인인 순여원의 단체소음의 원고적격도 부정됐다는 이 두 가지 판례를 기억하십니다. 다음 공인술면 매립변허 처분과 관련해서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연예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무효죠.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연예평가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은 대상적 내 있는 주민이고 밖에 있는 주민은 스스로 입증해야죠. 밖에 주민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오타네요.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안에 있는 주민은 사실상 추정이 되는 거죠. 워낙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알아두십니다. 이건 올해 시험에서도 인인소송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 안 쓰고 풀어놓은 책들이 많던데 인인소송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해당 매립죄가 규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장관은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건 조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되는 시설 같으면 당연히 거부할 테고 이익이 되면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칠 거기 때문에 굳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필요 없다고 봤어요. 매립죄 귀속결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대부분의 소재기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단체장이지 단체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판례에서 쟁점이 된 거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당연히 지역이기주의가 판책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료되지는 않은 토지에 대한 귀속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 세 가지예요. 매립죄 귀속결정에 관해서 소재기 주체는 단체장이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뭐 해봤자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겠죠. 필요 없다. 그리고 미안료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귀속결정치 이익형량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십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판례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 책의 특징입니다. 다음. 매립면허 처분 이후에 매립실시 계획에 승인되면 공인수면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상의 인과 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일단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면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파생된 지문까지 다 알아둬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하자가 있으면 직권 취소나 철회의 대상도 됩니다. 별도 하자가 있다면 별도 쟁송 대상도 돼요. 1번, 2번, 3번 다 알아둬야 돼요. 자, 이것도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례 대비를 해주십니다. 자, 의제된 인허가의 효능만을 소문시키는 직권 취소 철회도 가능해요.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중요한 지문이니까 알아둡니다.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갑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정 설립 승인을 받고자 행정 절차의 유익체를 의뢰에게 위임했네요.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유지해서 신청을 했어요. 원시적 하자가 있네요. 원래 시작부터 원시적 하자가 있습니다. 알지 못한 A군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원시적 하자가 있으니까 철회가 아니라 취소 대상이죠. 직권 취소. 나중에 발견하고 이때 비로소 알았어요. 취소했습니다. 그럼 직권 취소겠죠. 철회가 아니라. 원시적 하자니까 직권 취소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A군소의 설립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공정 설립 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될 필요성에 관해서는 입증 책임은 A군소에게 있다. 이거는 한꺼번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항고소의 입증 책임은 처분의 위법 적법은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무효 사유는 특수한 하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요. 이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권리장애 요건 사실이거든요. 권리장애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민속법에서 배웠죠. 그 권리장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기도 역시 원고입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다 알아두세요. 처분의 위법 적법은 행정청, 무효 사유 또는 재량의 일탈 남용은 원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에 다 써놨어요.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어요. 왜? 얘 때문에. 법치 행정의 원칙 때문에. 무효 사유는 특수한 하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하자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재량의 일탈 남용은 재량권 행사에 재량권 행사라는 권리장애의 사실이니까 장애의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A군수에게 입증 책임이 있네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다음. 행정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본처분 권한이 포함된 걸로 봐요.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거 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런 예외가 없어요. 직권 취소, 직권 처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군수의 이런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A군수는 이런 자신이 행한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효력입니다. 즉 이 효력의 수범자는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나 법원에는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얼마든지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온 지문이죠. 불가쟁력의 수범자는 처분의 상대방이다. 행정청은 불가쟁력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소기능이 도과됐더라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어요. 법원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팁도 한 번 정도 공부하세요. 행정행위의 효력, 뭐 뭐 있는지. 공정력,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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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구속력이죠. 존속력, 확정력이라도 부릅니다. 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으로 자력집행력, 제재력. 취소, 재결의 효력은 형성력, 기속력, 그리고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입니다. 취소, 재결은요. 재결은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중에 확인행위죠. 행정행위예요. 준행정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형성력, 기속력, 기팔력. 이거 비교하는 것도 기본 지식으로 좀 알아둬야겠어요. 다음. 디귿까지 있고, 다음. 사령 객관식이네요. 허용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볼까요? 미리 비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사업부제에 포함되고 있는 무상양도되지 않은 국국유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때까지 체결할 것 조건으로. 설문에서 조건은 보통 부관이죠, 부관. 인가를 하기로 협약을 맺은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계약 체결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하기로 협약을 맺은 다음 이런 부관을 붙여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거 많이 나왔죠. 부관은요. 처방은 동시에도 할 수 있지만 미리 협의를 거쳐서 협약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공법성 계약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되는 거고요. 사업시행계획인과는 별도의 법적 잠깐만요. 나머지를 다 읽어볼까요? 인가협의 협약을 맺은 다음 부관을 붙여서 이렇게 미리 협의를 거쳐서도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도 부관할 수 있지만 협약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죠. 알아두십니다. 다음 A구청장의 이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이를 부담으로 부담인지 조건인지가 불명화할 때는 상대방이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부담은요. 행정위의 발형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된 수익적 행정위이죠. 얘는 수익적 행정위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건 성취에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보다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 사유가 될 뿐이죠. 또는 이익혁령 원칙에 따라서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조건 성취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수익적 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해제 조건보다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담인지 조건인지 불분명하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뭘로 추정한다? 부담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례에 쓸 내용이에요. 이번에 TRS에도에서 나온 책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례 기록에서 쓸 수 있는 농거들로 해설을 달아놨어요.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할 때는 요건의 밀접 관련성 효력의 의존성 그리고 모호하면 구별이 모호하면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 이것도 사례에 쓸 내용입니다. 다음 디귿번입니다. 비재건축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부간의 내용을 동의를 얻었다고 했네요. 체결할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동의를 거치면 할 수 있죠. 사후에 새롭게 부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법유동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부되어 있거나 동 여기 지금 동의죠. 동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사후부간 사후부간은 법유동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고 그리고 사정변경에 의한 새롭게 부간을 붙이는 얘기는 새로운이에요. 새롭게 부간을 붙이는 건 안되지만 부담의 사후변경은 판례가 예외적으로 긍정으로 해준 거죠. 이것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사례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선택형으로 나오는 거죠. 1번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협약에 따른 부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요?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실법주의에 따라서 처분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당시에 적법했다면 그 이후로 법령이 개정돼서 더 이상 부간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는 적법했기 때문에 법령 개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 사례화 됐어요. 처음 나온 질문들이 아니죠. 다음 부간이 무효라면 이에 근거한 행해진 사법행위 사법상 법률행위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되느냐 별개로 봅니다. 우리는 공사법 이원주의를 취하죠. 공법과 사법은 별개로 봐요. 부간이 무효라고 해서 부간에 따른 사법상 법률행위 사실은 사안은 징역이었는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팁 같은 거 꼭 기억하세요.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사법상 징역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이득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동기에 불과하다고 봐요. 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급번입니다. 위 부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독립쟁성 가능성이네요. 부담이라면 가능하죠. 독립쟁성 가능성과 관련해서 부담은 긍정, 기타 보관은 부정하고 있죠. 사안 같은 경우는 의무를 명령했기 때문에 하명의 성격, 하명이면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 관련해서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한 번 정리를 해봅니다. 미리 이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독립쟁성 가능성 인정된다. 불이행 시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항상 철회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익혁량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익혁량 원칙에 따라서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담과 사법상 이행 행위는 별개다. 자 이게 부담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보시다시피